오늘의 동아 눈먼 처녀의 사랑 아주 오랜 옛날 공기 맑고 푸른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에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휘황청 달 밝은 밤이면 무지갯빛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어리고 어디선가 그 빛을 타고 꿈속인 듯 신비한 음악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음악소리에 맞추어 하얀 학들이 날아들어 당실거릴 때면 하늘에서 신선들이 봉황을 타고 내려왔지요. 그러고는 바위에 내려앉아 거문고를 타며 피리를 불었답니다. 오늘이야 오늘 어서 가자고 그려그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린 날인데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멀리 보이는 바위를 향해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지요. 올해는 꼭 북년이 늘게 해주십시오. 나이 꽉 찬 우리 큰딸 부디 좋은 신랑 만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서시게 살펴주소서. 사람들의 소원은 끝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외딴 집에 사는 눈먼 처녀도 소원을 빌고 싶었답니다.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에 내려온 신선을 찾아갈 테야. 깊이 잃고 신선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리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눈먼 처녀는 지팡이를 들고 더듬더듬 집을 나섰어요. 휘영청 밝은 달도 처녀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득하게 들려오는 음악소리를 따라 아슬아슬 걸음을 옮겼지요. 아, 어쩜 음악이 저리도 아름다울까? 눈먼 처녀는 음악소리에 취한 듯 했습니다. 아야, 가시에 쿡 찔려 피가 나도 아이쿠, 발을 헛디뎌 휘옷둥 휘옷둥 넘어져도 처녀는 단 한 번도 멈춰 서지 않았답니다. 이런 처녀의 애처로운 모습이 피리를 불고 있던 어느 신선의 눈에 띄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가 하면 다리를 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런 앞을 못 보는구나. 신선은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다른 신선들이 얼른 옷소매를 잡으며 말렸지요. 이보게, 무슨 일을 하려는 건가? 어서 앉게. 쓸데없는 동정심은 거두게나 인간과 접촉하게 되면 다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하지만 그 신선은 다른 신선들의 손을 뿌리치며 허둥지둥 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처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건넸지요. 낭자, 어디를 가려고 하십니까? 예,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위에 내려와 계신 신선께 소원을 빌어보려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을 것이지. 혼자 사는 처지라. 신선은 처녀의 말에 더욱더 마음이 아팠답니다. 낭자, 어서 낭자의 집으로 갑시다. 날이 새기 전에 제가 낭자의 눈을 치료해 드리리다. 혹시 의원이신가요? 말씀은 고맙지만 제 눈은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답니다. 괜찮다면 저를 신선들이 있다는 바위로 데려가 주시겠어요? 낭자, 제 말을 한 번만 믿어주시겠소? 정말 낭자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눈먼 처녀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신선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눈먼 처녀의 집에 도착한 신선은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꼼짝도 않고 앉아서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올렸지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막 동이 틀 무렵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잃은 슬픔이 바다보다도 깊구나. 비록 하늘의 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너를 용서하고 그 처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한다. 부디 그 처녀와 행복하게 살거라.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신선은 하늘을 향해 몇 번이고 절을 했습니다. 곧이어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녀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하지만 그날은 다른 날과 전혀 다른 새 날이었답니다. 간에다랗게 뜬 눈에 희뿌연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처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다시금 살며시 떠보았지요. 보인다, 보여. 아, 눈부셔. 저 환한 것이 태양이구나. 어머나, 이것은? 처녀는 복숭아 나무 아래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탐스러운 꽃송이들이 금방이라도 머리 위로 나픈나픈 흩날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신선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건 복숭아 나무랍니다. 귀신을 쫓는 신선의 나무라고 하지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꽃잎 색깔은? 분홍입니다. 분홍? 처녀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선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지요. 모란 꽃이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모란 꽃보다 예쁘다고요. 이곳에는 모란 꽃이 없군요. 그러면 팔딱팔딱 개구리는요? 저기 저것 좀 봐요. 팔을 쓰레한 개구리가 인사라도 하려는 듯 울음주머니를 볼록거리잖아요. 처녀는 눈길 닿는 곳마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 잠깐 있어봐요. 신선은 울타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철추꽃을 한아름 꺾어왔지요. 당신께 이 꽃을 바칩니다. 신선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처녀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낭자의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이라오. 처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뒤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수줍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뜨게 하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낭자의 눈을 뜨게 한 건 제가 아닙니다. 낭자의 마음이 갸륵하여 옥황상재께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지요?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덕분일 겁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랑이 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새들이 포르르 날아와 지지베베 노래를 불렀습니다. 봄 향기 가득 실은 바람도 솔솔 불어왔지요. 새들의 노래소리와 바람의 춤사위가 이슬 먹은 복숭아 나무를 살살 간지렸습니다. 팔랑팔랑 분홍빛 꽃비가 내렸어요. 모든 것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위에는 신선들이 내려오지 않았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바위를 강선바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선들이 내려오는 바위라는 뜻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지금까지 남아 눈먼 처녀와 신선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아 물고기 청년 옛날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소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소년은 조금 특별했어요. 생김새는 연애아이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하는 행동은 마치 물고기 같았습니다. 눈만 뜨면 바다로 가서 하루 종일 물속에서 살았는데 한 번 물속으로 들어가면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은 근처만 가도 사람을 휘감아 삼켜버린다는 위험한 소용돌이의 밑바닥까지 갔다 오기도 했어요. 바다를 사랑하는 소년의 아버지가 애써 잡아온 물고기를 그냥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모두 소년을 미워했답니다. 소년은 고기를 놓아주는 바람에 쫄쫄 굶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못된 녀석 그렇게 물고기가 좋으면 너도 물고기나 되어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소년에게 화를 냈지요. 그러면 소년은 정말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물속에서 혹은 물 위에서 살았답니다. 어느 날 깊은 바닷속까지 헤엄쳐갔던 소년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방금 붉은 카네이선 소용돌이 속에서 낙지 떼들과 함께 춤을 추고 왔어요. 엄마, 바닷속 해초초왕과 산호정원에 놀러가지 않을래요? 또 그 다음 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은 바다의 요정 시레네를 만났어요. 그녀와 함께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도 가고 때마다 바뀌는 물빛에 대해 이야기했다고요. 엄마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 아들. 못된 마녀의 마법에 걸린 게 틀림없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엄마는 소년의 마법을 풀어주기 위해 용하다는 조술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술을 다 걸어보았답니다. 옷을 태우기도 하고 허리에 붉은 띠를 메워주기도 하고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어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소년은 바다에 있는 시간을 더 늘려만 갔습니다. 소년에게 홧김에 물고기가 되라고 한 말이 하늘에 다 그렇게 되었나 보다 하며 엄마는 속상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소년은 멋진 청년이 되었고 바다를 지나는 사람이면 소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파도를 말처럼 타고 심지어 물고기의 등을 타고 온 바다를 누비고 다녔으니까요. 또 바다를 지나는 수천수만 명의 선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백기를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칠리아의 국왕이 소년이 있는 바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국왕은 궁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배 위에서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고 있었답니다. 국왕의 곁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는데 공주가 부르는 노랫소리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듣자 하니 이 바다에 물고기 청년이 살고 있대. 소문이 나서 국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얼큰히 취한 국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소년의 재주를 보고 싶구나. 소년은 국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소년은 물 위를 걷고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저런 재주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국왕의 마음에는 차지 않았지요. 더 신기한 재주를 보여줘. 그러면서 국왕은 무시무시한 소용돌이 속으로 황금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황금 술잔을 찾아오너라. 국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당당히 황금 술잔을 찾아왔지요. 그 늠름하고 멋있는 모습에 공주는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소년 역시 공주에게 반하게 되었고 소년은 황금 술잔과 함께 가지고 온 분홍빛 산호초를 공주에게 선물했답니다. 이를 지켜본 국왕의 눈에서 불이 확 일었어요. 감히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 공주를 사랑하다니요. 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겠다. 난 나의 왕국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궁금하다. 왕국의 기둥 밑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 전체의 밑바닥을 샅샅이 둘러보고 오너라. 이번에도 소년은 주저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일은 소년에게 그리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섬 밑에까지 간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왕국을 바치고 있는 기둥 세 개 중 하나가 곧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 기둥은 활활 타오르는 불과 펄펄 끓는 물에 휩싸여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소년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지요. 하지만 구강은 코웃음을 쳤답니다. 믿을 수 없다. 증거를 가져오너라. 소년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 불기둥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구강에게 지글지글 탄 손바닥을 보여주었답니다. 공주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요. 하지만 구강은 더 큰 소리로 명령을 했습니다. 불을 가져오란 말이다. 불을. 그 말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두려운 거냐. 구강의 비옷음에 소년은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공주는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나서지 못했어요. 소년은 마지막으로 공주에게 인사를 한 다음 바닷물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답니다. 소년이 사라진 바다는 어느 때보다 잔잔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하기까지 했지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공주의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소년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그만 마음의 병을 얻고 말았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소년이 사라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말아요. 내가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단단히 바치고 있으니까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 모두가 고통받지 않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이 오면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주는 그제야 마음을 다잡고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쳤답니다. 바로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아 엄지 동이와 아가씨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이좋기로 소문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콩알 하나 쌀알 하나도 꼭 나눠서 먹었고 어딜 가든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서로를 무지무지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부부에게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너무너무 슬펐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갖게 해주십시오. 어네새 부부의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세상에 신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춤을 추던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 아기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소? 그러고 보니 가난 아기가 정말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손가락만 하든 장대만 하든 소중하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나이는 열다섯 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키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엄지 동의라고 불렀습니다. 엄지 동의를 보면 아이들은 마구 놀려댔습니다. 야 난쟁이 개미한테 밟혀 죽지 않게 조심해. 나뭇가지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돌멩이 위에 올려놓고 겁을 주기 일수였어요. 그럴 때마다 부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하지만 너무 늙어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큰 결심을 했답니다. 엄지 동의를 큰 도시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얘야 큰 도시로 나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렴. 그래서 더욱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부부는 보릿지프로 만든 칼집에 바늘 하나를 꽂아 허리에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밥그릇 배에 태운 다음 나뭇가지를 꺾어 노를 만들어주고는 눈물을 참으며 떠나보냈지요. 집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엄지 동의는 커다란 항구에 닿았답니다. 우와 무지무지하게 크구나. 엄지 동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까딱하면 발에 밟힐 것 같았거든요. 엄지 동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의리의리한 어느 재상의 집 앞에 다다랐답니다. 엄지 동의는 대문 틈으로 집안을 빨끔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마침 재상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엄지 동의는 문틈으로 쏙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릴리 없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웽웽거리는 소리만큼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손톱만한 목을 쭉 빼고서 말입니다.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재상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말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거참 이상하다. 분명 사람의 소리였는데. 그때 엄지 동의가 재빨리 화단의 돌 위로 올라가 소리 쳤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재상은 그제야 엄지 동의를 발견했습니다. 엄지 동의는 조그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 동의라고 합니다. 재상은 엄지 동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엄지 동의가 작은 어깨를 뒤로 척 젖히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재상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귀엽고 당돌한 그 모습은 재상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 동의는 재상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키가 작긴 해도 영리하고 총명한 엄지 동의는 금세 모든 사람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지요. 그중에서도 재상의 딸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하인 사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툭하면 싸우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지 동의는 재주를 부려 아가씨의 마음을 풀어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서 내기를 했는데 엄지 동의가 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겼지 아가씨는 엄지 동의를 한참이나 놀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약이 바짝 오른 엄지 동의는 아가씨를 골려주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엄지 동의는 재상이 선물로 준 과자를 몽땅 먹어 치운 다음 자고 있는 아가씨의 얼굴에다 과자 가루를 잔뜩 묻혀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재상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앙앙 울었답니다. 아가씨가 나리께서 주신 과자를 다 빼앗아 먹었어요. 딸의 입가에 묻은 과자 가루를 보고는 재상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재상은 이번 기회에 철없는 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멀리 있는 섬에 잠시 보내기로 했답니다. 집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다 보면 철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지동이가 아가씨를 모시고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아가씨도 엄지동이와 함께라면 마음이 놓였지요. 그래서 엄지동이를 주머니에 넣고는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둘은 바다로 나가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금한 폭풍을 만난 겁니다. 거센 비바람과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두 사람은 위험한 고비를 함께 이겨냈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떠다니다가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우린 살았어요. 엄지동이와 아가씨는 한숨을 돌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깨비 두 마리가 나타나더니 아가씨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너무 놀란 아가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이놈들 감히 우리 아가씨를 엄지동이 엄지동이 정신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바늘을 꺼내 닥치는 대로 콕콕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죽겠네 도깨비는 기침을 해대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틈에 엄지동이는 밖으로 튀어나왔답니다. 그런데 엄지동이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도깨비가 또 날름 삼켜버렸어요. 다행히 보리칼집이 목에 걸려 엄지동이는 재빨리 목구멍을 타고 올라가 콧구멍으로 다시 귓구멍으로 왔다갔다 하며 바늘로 사정없이 찔러댔답니다. 결국 도깨비들은 꽁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아가씨는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런데 얼마나 헐레벌떡 도망을 쳤던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고 간 것입니다. 눈치 빠른 엄지동이는 얼른 방망이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쳤지요. 커져라 엄지동이야. 그러자 신기하게도 엄지동이의 키가 쑥쑥 자랐습니다. 매일 툭탁거리며 싸우던 엄지동이가 멋진 청년으로 변하자 아가씨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답니다. 엄지동이는 이번에는 다른 방망이를 들고 뚝딱 뚝딱 두드렸습니다. 금나봐라 뚝딱 은나봐라 뚝딱 그러자 금은 보아가 좌르르 쏟아졌어요. 엄지동이와 아가씨는 금은 보아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가씨는 재상에게 엄지동이와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모셔와 내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닭이 땅을 파는 이유 아주 오래전에 닭과 여호가 단짝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먹이를 구하러 다녔대요. 지금은 절대 함께 살 수 없는 사이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닭과 여호가 절친한 사이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하루는 먹이를 구하러 나갔던 여호가 다급하게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달가 달가 큰일 났어 친구들이 그러는데 곧 큰 가뭄이 닥친데 그런데 여호의 호들갑에도 달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가뭄이 닥치면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지잖아. 그 기간 동안 살아남으려면 미리미리 먹이를 구해 저장해두어야지. 여호는 몸이 달아 동동 거렸습니다. 그래도 달금 마냥 편한 소리만 했어요. 야, 주위에 널린 게 먹인데 뭐가 걱정이야? 여호는 답답한 소리만 하는 닭이 얄미웠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닭과 싸울 순 없고 여호는 달게 말했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먹이를 구하러 다닐 테니까. 넌 집에서 먹이나 지켜. 먹고 남은 먹이는 잘 숨겨두는 것도 잊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걱정마. 여호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달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여호는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다 날랐어요. 달근 나무 밑에 흙을 판 다음 먹이를 잘 숨겨두었지요. 얼마 후 여호의 말대로 정말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강물도 바짝 말라 바닥이 앙상이 드러났어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들 굶어 죽을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여호는 하루도 쉬지 않고 먹이를 구하러 다녔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했지요. 하지만 달근 여호가 구해다 준 끼니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집에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계속되니 여호는 그만 짜증이 났습니다. 얌체 얌체 같은 이라고 난 이렇게 고생 하는데 저 혼자 편안히 집에 있는 게 미안하지도 않나? 여호는 당만 보면 우라통이 치밀고 화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먼저 먹이를 구하겠다고 했으니 무어라 말은 못하고 심통만 잔뜩 났지요. 그래서 공연이 시비를 걸고 짜증을 부렸답니다. 여호의 심통과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요. 치 기금만 아니라면 당장 여호와 절교할 텐데 닭도 늘어가는 여호의 심통과 짜증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여호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답니다. 여호가 없을 때 혼자 맛있는 먹이를 왕창 먹어치우는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닭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둥피둥 살이 쪘습니다. 아무래도 닭이 이상해. 저는 자꾸 마르는데 닭은 살이 찌니 여호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먹이를 구하러 가는 척하고 숨어서 닭을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지켜보나 마나 였지요. 어디 두고보자 괘씸한 녀석. 여호는 닭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먹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지요. 오늘은 먹이를 구하지 못했어. 닭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먹이를 구해오겠다며 여호가 집을 나서자 닭은 어김없이 먹이가 숨겨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흙을 파헤쳤지요. 하지만 아무리 파도 숨겨둔 먹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파도 없고 저기를 파도 없고 누가 훔쳐 갔지? 아, 배고파. 나무 뒤에 숨어서 닭을 지켜보던 여호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습니다. 숨겨둔 음식을 혼자 먹는 재미도 쏠쏠했지요. 닭은 여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고픈 배를 움켜잡고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는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게다가 다음날부터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닭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금방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겨우겨우 마을에 도착한 닭은 어느 노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너희의 딱한 사정은 알겠다만 오랜 가뭄 때문에 너에게 줄 먹이가 없구나. 닭은 큰 소리로 울면서 사정사정 했습니다. 저를 거둬주신다면 제가 매일 달걀을 하나씩 낳아드릴게요. 노인은 속는 셈치고 닭을 키우기로 했답니다. 그때부터 닭은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거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둑맞은 먹이를 잊지 못해 틈만 나면 흙을 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학 죽은 부인 이야기 백두산 깊은 산골 마을에 죽은 부인이 살았습니다. 죽은 부인은 어린 아들과 함께 향기로운 꽃을 키우며 살았지요. 그 하얀 꽃은 죽은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죽은 부인은 꽃을 보살피며 남편을 떠올리곤 했답니다. 언제까지 남편 생각만 하고 살 거야?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했던 사람 있지 그 사람 하고 결혼해. 그 사람은 욕심 많고 못됐다면서요. 그래도 아이한테 아빠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죽은 부인은 아주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얀 꽃들이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지? 죽은 부인은 꽃을 살펴보다 그만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꽃밭 가운데 죽었던 남편이 우뚝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당신과 아이가 보고 싶어 다시 왔어. 죽은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너무 좋은 나머지 남편의 손만 꼭 잡고 있었답니다. 죽은 부인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독사에게 물려 죽고 만 것입니다. 부인에게는 앉아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면 금방 숨이 숨이 멎을 것만 같았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어요. 아들이 뛰어놀던 마당만 멍하니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나하고 같이 바람 좀 쐅시다.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질 거요. 죽은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벼랑위를 보게 되었지요. 거기엔 탐스러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꽃이 갖고 싶은가 보구나.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꽃을 따라 벼랑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그만 미끄러져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죽은 부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났지요. 엄마 왜 그러세요? 나쁜 꿈을 꾸셨어요? 그건 모두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들이 죽은 것도 남편이 또다시 죽은 것도 모두 꿈이었지요. 죽은 부인은 꽃밭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분홍색이었던 꽃들이 그 사이 보라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주려고 꿈속에 나타난 거지요? 부인은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부인의 옷에도 머리칼에도 그리고 마음에도 꽃향기가 가득 스며들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세 가지 소원 옛날 어느 마을에 늘 뜨거운 불 옆에서 일하는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대장장이는 가난한 데다가 아내가 몹시 아팠고 자식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딸은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언제나 쑥을 뜯으러 다녔지요. 사람들은 쑥 캬러 다니는 불쟁인의 딸이라는 뜻으로 큰딸을 쑥 보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쑥을 캬러 간 쑥 보쟁이는 몹시 다친 사냥꾼을 구해주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에 사냥꾼이 빠진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나중에 다시 찾아와 제 생명의 은인인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사냥꾼은 따스하게 웃으며 말하고는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올까? 쑥 보쟁이는 사냥꾼의 따스한 얼굴을 떠올리며 쑥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쑥 보쟁이는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노루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쑥 숙부쟁이는 노루를 덫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선물로 이걸 드릴게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이에요. 노루는 노란 구슬 세 개가 들어있는 보라색 주머니를 쑥 보쟁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멀리 뛰어갔지요. 고맙구나 노루야. 쑥 보쟁이는 구슬 하나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낫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간 숙부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꼼짝도 못하던 엄마가 이불을 빨고 있는 것이었어요. 엄마 다 나으신 거예요? 그래 이상한 일도 다 있지 갑자기 기운이 펄펄 나는 구나. 엄마는 숙부쟁이가 뜯어온 쑥으로 죽도 끓였습니다. 아빠를 도와 대장간에 불도 지피고요. 모두가 잠든 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떴습니다. 사냥꾼님은 언제 오실까? 정말 보고 싶구나. 쑥부쟁이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구슬 생각이 났지요. 쑥부쟁이는 얼른 구슬 하나를 꺼내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냥꾼님을 데려다 주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 했던 사냥꾼이 쑥부쟁이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님 이제 오셨군요? 쑥부쟁이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맺지요. 사냥꾼도 쩔쩔 맺습니다. 하지만 그는 쑥부쟁이를 만난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그게 아니라 사냥꾼은 말을 하지 못하고 쑥부쟁이의 눈길을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해 보세요. 저 정말 미안하오. 나는 벌써 결혼을 했다오. 네? 뭐라구요? 쑥부쟁이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어요. 빨리 집으로 가야 해요. 축하드려요. 어서 가보셔야 하겠군요. 그래요. 빨리 가야만 해요. 쑥부쟁이는 사냥꾼을 오래오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구슬을 손에 쥐었지요. 마지막 소원이군요. 사냥꾼님을 어서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 순간 사냥꾼은 쑥부쟁이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텅빈 마당에는 쑥부쟁이 혼자만 남았답니다. 따뜻한 달빛이 가엾은 쑥부쟁이를 포근하게 안아주었답니다. 결국 쑥부쟁이는 세 가지 소원을 모두 쓰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연화 아가씨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어느 고개 위에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옹달샘 물을 떠주었지요. 어쩜 물맛이 이렇게 좋을까?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며 좋아했습니다. 사실 물보다 연화 아가씨를 더 좋아했지요. 어쩜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있을까? 동네 젊은 남자들은 일도 안하고 매일 물만 마시러 갔습니다. 연화 아가씨를 보려고요. 보다 못한 노인들이 사또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불여우가 틀림없어요. 그러니 감옥에 가둬주세요. 이 말을 들은 사또는 연화 아가씨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또도 아가씨를 보자마자 넋을 잃고 말았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저는 염라대왕의 딸 연화라고 하옵니다. 아버지가 아끼시는 옥초대를 깨트려서 쫓겨났지요. 하지만 1년 동안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답니다. 그 이름 그만두고 내 아내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은 안 되옵니다.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저는 죽어서도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사또는 할 수 없이 연화 아가씨를 풀어주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다시 옹달샘에서 사람들에게 물을 떠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옹달샘에 왔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여느 때처럼 그에게 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러다 둘이 눈이 마주쳤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오래오래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계시오. 선물이라오. 청년은 아가씨에게 옥으로 만든 바가지를 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마을이 발탁 뒤집어졌어요. 왕자님이 이 마을에 물을 마시러 오겠다고 했거든요. 큰일 났네. 왕자님이 연화 아가씨를 보면 분명히 아내로 맞으려 할 텐데. 그 소식을 들은 사또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꾀를 냈지요. 얘야 네가 연화 처럼 그 옹달샘에 가서 왕자에게 물을 떠주거라. 사또는 자기 딸에게 연화 아가씨의 옷을 입혀 옹달샘으로 보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집에 가두어두고요. 마을에 온 왕자님은 사또의 딸이 떠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어디 가고 네가 물을 떠주고 있느냐? 아무리 변장을 했어도 왕자님은 한눈에 알아챘습니다. 전에 왔던 그 청년이 바로 왕자님 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지 못했고 사또의 딸은 벌벌 떨며 왕자님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자님은 사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집 어디에도 연화 아가씨는 없었어요. 연화 아가씨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러자 연못에서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에요 왕자님 자세히 살펴보니 빨간 꽃 한 송이에서 아가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왕자님 어떤 하인이 저를 끌고 다른 데로 가려다가 연못에 빠트렸어요. 왕자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아가씨가 죽다니 내 잘못이요. 왕자님은 창피한 것도 잊은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연화 아가씨의 이름을 따서 연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오늘의 동화 동천왕 이야기 옛날 옛날 산산왕이 고구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였습니다. 왕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뒤를 이을 왕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왕비와 혼이 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이들 사이에는 왕자가 없었답니다. 부디 왕비님을 새로 맞으셔서라도 왕자님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이는 나라에 매우 중대한 일이옵니다. 신하들은 틈만 나면 산산왕에게 아뢰였습니다. 산산왕은 아들을 얻으려고 산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내가 곧 새 왕비에게서 아들을 얻게 하리라. 하늘에서 신비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터라 다른 왕비를 넣는 것만큼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산왕은 신하들에게 어찌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실기로운 을파소가 나섰습니다. 하늘이 정한 운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기다리시옵소서. 산산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산왕이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나라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날도 산산왕과 신하들은 제사를 지내러 궁궐 밖으로 나갔지요. 산산왕은 엄숙하게 제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잡아놓았던 멧돼지가 밧줄을 끊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해괴한 일이 다 있느냐 어서 잡아드리도록 하라. 반드시 상처를 내지 않고 산채로 잡아야 한다. 제사를 맡은 신하는 날쌍 군사들을 데리고 멧돼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멧돼지가 워낙 힘이 세고 날쌍 쉽게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큰일이다. 돼지를 잡지 못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텐데. 신하는 가슴을 조리며 이를 악물고 멧돼지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신하와 군사들을 요리조리 피해 산속 오솔길로 달렸습니다. 사방을 휘저으며 이리저리 도망치던 멧돼지는 주통촌 이라는 마을에 이르러 갑자기 어느 허름한 집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하와 군사들도 재빨리 그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돼지를 찾아라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서 산채로 데려가야 한다.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군사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적거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열렸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대체 남의 집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스무살 쯤 된 어여쁜 처녀가 방에서 나오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군사들이오.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쳤는데 이곳으로 들어왔소. 그럼 그까지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남의 집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단 말이오. 처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처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구간 옆에 숨어있던 멧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와 다시 산속으로 내달렸습니다. 신하들은 군사들에게 돼지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가 팔을 걷어붙이더니 멧돼지가 달아난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웬만한 군사들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처녀는 바람처럼 달려가서 순식간에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멧돼지의 목을 끌어안고 산에서 내려왔지요. 이럴 수가. 신하와 군사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와 군사들은 처녀가 잡아준 멧돼지를 끌고 부랴부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는 산상왕에게 멧돼지를 잡은 처녀 이야기를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산상왕은 그 처녀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오. 그 여인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집을 찾을 수 있겠소. 길이야 찾아갈 수 있사옵니다만 왕비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몹시 노하실 것이옵니다. 염려 마시오. 사냥을 나가는 곳으로 이야기하겠소. 산상왕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처녀가 사는 집에 도착했지요. 그대가 멧돼지를 잡았소. 산상왕은 처녀를 천천히 살펴보며 점잖게 물었습니다. 처녀는 말없이 고개만 그덕였어요. 처녀는 볼수록 아름다웠고 기쁨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왕비가 되어주지 않겠소. 산상왕은 예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산상왕의 생각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분부를 따르겠사오니 만일 아들을 낳으면 저를 거두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옵소서. 어허 그러지 내 굳게 약속하겠소.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문 산상왕은 다음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왕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주통촌의 처녀와 함께 지낸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 계집애를 그냥 두지 않겠노라. 산상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왕비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왕비는 곧 자신을 따르는 신하를 불렀습니다. 주통촌으로 가서 멧돼지를 잡은 처녀를 찾아 없애버리시오. 이를 무사히 마치면 후한상을 내리겠소. 신하는 군사들을 이끌고 주통촌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집에 들이닥쳤지요. 하지만 처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는 남자옷으로 갈아입고 급히 산속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말을 타고 달리는 군사들을 따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칼을 받으라. 왕비의 신하가 처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그 신하를 쏘아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임금님의 명령이오. 아니면 왕비님의 명령이오. 만약 임금님의 명령이라면 나를 죽여도 줬소. 그러나 지금 내 뱃속에 왕자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왕자마저 죽이려거든 어서 내 목을 치시오. 그러자 군사들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습니다. 처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목숨이 나만 하지 않을 것이 틀림 없었지요. 군사들은 말을 돌려 군걸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비에게 알렸지요. 왕비님 처녀를 죽이지 못했나이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오나 그 처녀가 임금님의 혈육을 뭐 그렇다면 더욱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기 전에 어서 없애도록 하라. 왕비는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산상왕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산상왕은 처녀의 집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한 뒤 처녀를 위로하고 많은 선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걸로 돌아와 왕비에게 무섭게 말했지요. 들으시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자의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살아남지 못할 것이오. 산상왕이 무시무시한 말에 군사들은 물론 왕비도 입을 열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통촌의 처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상왕은 매우 기뻐했지요. 기특한 일이로다.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이 아이가 내 뒤를 잇게 하리라. 그러고는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고 짓고 그 처녀를 둘째 왕비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고구려의 11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동천왕 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눈먼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평범한 두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과 그런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선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람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자연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바랬지요. 강성바위 이야기에서도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소망이 잘 담겨 있습니다. 땅에 사는 힘없고 가냘픈 눈먼 처녀와 신비한 능력을 가진 하늘의 신선이 만나 사랑을 하고 가족을 이루어 사는 이야기를 통해 하늘과 땅이 서로 하나가 되는 세상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바위산의 전설 옛날 옛날에 어느 섬에 외로이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써있어서 고산이라고도 부르고 떠내려 왔다고 해서 불의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어느 해 여름 하늘이 뚫린 듯 장마비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찰랑찰랑 개울물이 넘치고 출렁출렁 갈물도 불어나 논이며 바치며 마을 길이 모두 물에 잠겼지요. 그렇게 며칠째 무섭게 쏟아붓던 장마비가 그치자 해가 쨍하고 내리쬐었습니다. 휴 이제야 살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똘똘 뭉쳐 비가 휩쓸고 간 마을 길이며 집 안팎을 말끔히 치워나갔습니다. 푹 젖은 이불도 빨아 말리고 와르르 무너진 돌담도 새로 쌓고 모두 바삐 움직였지요. 그때 누군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 저게 뭐지? 글쎄 바로 어제만 해도 없었던 바위산이 떡하니 서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루만에 산이 생기더니 사람들은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리고 산만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금강산 아래에 자리한 마을인 금성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멀쩡히 서있던 바위산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지 뭐예요. 세상에 하루만에 산이 사라지다니 감쪽같이 사라진 산을 어서 찾아보시오. 금성에서는 급히 관리를 보냈습니다. 관리는 말을 타고 금강산의 한 자락이었던 바위산을 찾아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지요. 한참을 내려와 춘천 땅에 닿았는데 애타게 찾아 헤매던 바위산이 춘천의 떡하니 서있는 겁니다. 우리 금성의 바위산이 장맛비의 춘천까지 떠내려왔구나. 금성의 아름다운 산이 떠내려와 춘천 사람들의 돈을 즐겁게 하니 세금을 받아야겠군. 금성관리는 춘천의 마을을 돌며 집집마다 세금을 듬뿍 걷어 갔답니다. 봄이면 봄산 구경값 여름이면 여름산 구경값 춘천 사람들은 철마다 금성관리에게 세금을 내느라 살림살이가 나날이 줄어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진 원님이 춘천을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모두가 부지런히 일하고도 살기 힘들다니 이럴 수가 있나. 원님은 금성관리가 집집마다 세금을 걷어가 가난해졌다는 말을 듣고는 관하 곡간에 있는 곡식을 탈탈 털어 집집마다 소복소복 나눠 주었습니다. 다음에 봄 금성관리가 세금을 거들어 올 때가 되었을 쯤이었어요. 원님은 새록새록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곡간의 곡식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하에서 세금을 대신 내줄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찌한다. 머리를 싸매고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또 불의 산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해도 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원님은 밤낮으로 세금 걱정에 한숨만 푹 풍 내쉬다가 덜컥 병이 나고 말았답니다. 일곱살난 아들이 원님 곁에서 조물조물 손발을 주무르며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다음날도 어린 아들은 원님 곁에서 미지근한 물수건을 물수건을 갈아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로 걱정이세요? 원님은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 다음날도 아들은 원님 곁에서 송골송골 땀을 닦아주며 또다시 물었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로 걱정이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그제야 원님은 큰 한숨을 내쉬더니 걱정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금성관리가 금성에서 떠내려온 불의산의 세금을 받으러 온단다. 그 세금 때문에 춘천이 이토록 살기 어려우니 이 일을 어찌 하면 좋으냐. 어린 아들은 원님의 말에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마세요. 원님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걱정을 말라고 하는 게냐. 금성관리 일은 제게 맡겨주세요. 어린 아들이 너무도 당당하게 또박또박 말하자 원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아파서 누워있으니 그럼 내가 알아서 해보아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어린 아들은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지요. 어린 아들은 밥도 잘 먹고 쿨쿨 잠도 잘 자고 마당에서 툭툭 제기도 차며 하루하루를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드디어 금성관리가 세금을 받으러 나타났습니다. 원님 아들은 두 팔을 벌리고 관리 앞을 딱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불의 산에 세금을 걷어가셨지요? 조그만 아이가 따져묻자 금성관리는 기가 막혔지만 선선히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 불의 산에 우리 금성 땅에서 이곳으로 떠내려온 아주 오래전부터 걷었지. 관리는 오래전부터 걷었다는 것을 특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원님의 어린아들과 금성관리가 세금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래 어서 가보자. 소몰며 박갈던 영감님도 들에서 나물 캐던 아가씨도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모두 모두 몰려들었습니다. 원님 아들과 금성관리 주위에는 춘천 사람들로 벅적벅적 했지요. 예 오래전부터 세금을 걷어가셨다구요? 원님 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부레산은 금성에서 떠내려온 산이니 세금을 걷어간 것은 마땅한 일이군요. 그런데 어르신 부레산이 깔고 앉은 땅은 바로 춘천 땅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금성관리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원님 아들은 당차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부레산의 세금을 걷어갔다고 하셨는데 그 부레산이 깔고 앉은 자릿세는 오래전부터 그대로 밀려있습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옳지. 금성관리는 그만 얼굴이 벌개졌지요. 그동안 밀린 자릿세를 모두 내시면 우리도 당장 부레산의 세금을 내겠습니다. 춘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럼 내야지 내야 하고 말고 금성관리는 식은 땀까지 흘렸답니다. 금성관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있는데 원님 아들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어르신 앞으로는 저 부레산이 춘천에는 필요가 없으니 금성 땅으로 도로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춘천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가져가시오. 할 말이 없어진 금성관리는 우물쭈물 하다가 말에 오르더니 냅다 달아나 버렸답니다. 춘천에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원님 아들 덕분에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 춘천 사람들이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원님은 씻은 듯이 병이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고 어린 원님 아들은 싱글벙글 했습니다. 집집마다 콩떡 팥떡 폭폭 쪄서 나눠 먹으며 하하 호호 웃는 소리가 불의 산을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춘천에서는 금성관리의 모습을 다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일부러 씨름에서 진 사람 옛날 옛날에 정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어찌나 힘이 장사였는지 일을 해도 다른 사람 열목슬 했답니다. 한 번은 주인이 정씨더러 나무 절골을 하나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정씨는 나막신을 신고 산방산에 올라가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무를 베었어요. 몇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놈을 베어서 가운데를 뚝 분질러 속을 쓱쓱 파내고 나무 절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좀 크겠어요? 보통 사람은 들기는 거녕 잡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정씨는 그걸 마치 가처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막신을 신은 채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주인집 뒤뜰에 담 너머로 던져놓고 앞문으로 들어오면서 뒤뜰에 조그만 절구방아 하나 갖다 놨습니다. 했대요. 그런데 다른 종들이 그 절구로 방아를 찌우려니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절구 공예가 하도 무거워서 그렇지요.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 찌울 수도 없지요. 그래서 오직 정시만 그 절구로 방아를 찌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동네에서 못을 하나 팠는데 목 가운데 큰 바윗돌이 하나 있어서 그걸 드러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바윗돌이 하도 무거워서 장성 스무 명이 달려들어도 들지 못했지요. 그래서 정시한테 부탁을 했더니 금세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고 걸어나와서 목가에 던졌답니다. 그 바위가 아직도 있는데 스무 사람이 목돌을 메어도 못 든다고 합니다. 이런 힘 장사였으니 섬 안에서 씨름판이 벌어지면 늘 정시가 1등을 했지요. 도무지 정시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오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힘 장사였어요. 그런데 정시한테는 못 당했답니다. 그래서 씨름을 했다 하면 늘 정시 다음으로 2등을 했어요. 정시가 1등 오씨가 2등 그래서 오씨는 정시를 한 번이라도 이겨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한 번은 오씨가 길을 가다가 정시를 봤는데 마침 정시가 커다란 짐을 진 채 숲 가운데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똥을 누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나무를 산더미만큼 지운 지게를 짊어지고서 말입니다. 어느 사람 같으면 지게를 벗어놓고 똥을 놀텐데 정시는 워낙 힘이 세어서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짐을 진 채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씨가 그 모습을 보고 옳지 이때다 하고서 살금살금 뒤로 다가가 나무집 위에 올라 탔습니다. 그러고는 사정없이 눌렀지요. 푹 주저 앉으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눈동 위에 주저 앉으면 볼만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힘을 주어 눌렀는데 정신은 끄떡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가만히 앉아서 똥을 계속 누웠습니다. 오씨가 뒤에 올라타고 누르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똥을 다두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오씨만 지게에서 굴러떨어져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런 정씨가 딱 한 번 오씨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고 하니? 그 똥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입니다. 그때 마을에서 또 시름판이 벌어졌는데 정씨가 오씨와 붙어서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겠지요? 그게 어떻게든 일일까요? 오씨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아버지가 일을 꾸민 것입니다. 오씨가 정씨의 힘을 보고 하도 부러워하고 한탄하는 동에 오씨 아버지가 아들이 불쌍한 나머지 몰래 정씨를 찾아가 부탁을 했답니다. 여보게 내 아들 소원을 한 번만 풀어주게 저놈이 자네보다 힘이 못한 것을 저리 한탄하니 다음번에 시름판이 벌어지거든 일부러 한 번만 져주게 하면서 쌀가마를 듬뿍 안겨주었답니다. 정씨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느라 가난했지만 오씨 내는 부자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씨는 힘이 장사여서 배가 큰데 주인집에서 얻어먹는 밥은 여느 종들과 같아서 늘 배를 골았었습니다. 그러니 오씨 아버지가 보낸 쌀가마를 보고 곧장 마음이 기울었답니다. 그래서 정씨가 일부러 져준 바람에 오씨는 평생 소원을 풀었답니다. 그 뒤로 오씨는 다시는 정씨에게 힘겨루기를 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탁해서 자신이 이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동화 정직한 염씨 옛날에 성이 염씨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반집에서 허드렛일이나 하면서 심부름을 하며 살았지만 마음씨가 워낙 올곱고 착실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었답니다. 하루는 염씨가 집주인 심부름을 갔다 오는데 오다 보니 길가 고목나무 밑에 웬 보자기가 하나 떨어져 있더래요. 단단하게 싸매놨는데 들어보니 묵직한 게 뭐가 들어도 꽤나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냥 내버려두기 애매한 물건이라 주워가지고 왔지요. 와서는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 글쎄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어보니 230냥이나 되는 큰 돈 이었어요. 이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를 태울까 다시 찾으러 올지 모르니 그 자리에 두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염씨는 돈 보자기를 고목나무 밑에 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돈을 놓고 가자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돈 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집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보자기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가 주운 것을 왜 나더러 맡으라 하느냐 낸들 무슨 수로 임자를 찾겠느냐 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염씨는 보자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혹시나 잃어버릴까 하여 날마다 품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돈 주인을 찾기만을 바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집주인이 외출을 했다 들어오더니 염씨에게 말했습니다. 듣자니 암흑의 대감댁 종이 주인 심부름으로 말을 팔고 오다가 말값 200량을 잃어버렸다는 구나. 염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대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운 돈은 230량인데 200량이라고 했으니 조금 다르네. 하지만 지인 문을 살며시 들여다보니 종이 형틀에 묶여 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종이 잘못을 하면 주인이 매질을 했거든요. 주인 대감은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말을 맡겼는데 말 판 돈은 어찌 하고 빈손으로 왔느냐. 그날 말 산 사람이 좋은 말을 샀다며 술을 대접하기에 받아 먹고 그만 몹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돈을 싼 보자기를 흘렸는데 어디에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돈은 얼마나 받았느냐. 말 말 값으로 200냥 덤으로 30냥 모두 230냥 받았습니다. 네 이놈 그 큰 돈을 잃어버리고 술 핑계를 대다니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하면서 마구 매질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염씨가 잠깐 멈추십시오 그 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가지고 돈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모양과 색깔 돈 꾸러미를 맞추어 보니 딱 들어 맞았지요. 대감이 곧 종을 풀어주고 나서 염씨에게 누구든지 임자 모르는 돈을 얻으면 욕심이 생기게 마련인데 너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로구나. 내 상으로 이 돈 절반을 줄 터이니 받아가거라. 하고 돈 110냥을 주더래요. 그런데 염씨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하고는 한 푼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염씨가 일하는 집주인 양반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한 사람이 역적으로 몰리면 그 집안 사람들까지 죄다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씨도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문초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이제 며칠 되면 형장에 끌려가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난데없이 옥을 지키는 군졸이 들어오더니 염씨를 끌고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끌려가 보니 한 벼스라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라를 풀어주고 나서 자네가 암호대 감댁에서 돈을 잃어버린 종을 구해준 일이 있지 않은가 하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벼스라치가 염씨의 두 손을 부여잡으면서 내가 바로 그 종에 매부되는 사람일세 하는 겁니다. 알고보니 그 종의 누이가 대감집에 드나드는 선비한 대시집 갔는데 그 선비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내서 판관이 된 것입니다. 자네처럼 울고 준 사람한테 죄가 있을 리 없지. 내 임금님께 정을 넣어서 내일 당장 자네를 풀어줌세. 하더니 과연 그 다음 날 염씨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나서도 그 종의 집에서 대접을 잘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종이 준 돈을 미천으로 장사를 내서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괴물의 송과 발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몸도 튼튼하고 아주 잘생겼지만 이상하게 막내는 막내는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두 형이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 없이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두 형은 밭에 나가고 막내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깜빡 졸다 일어나 보니 갑자기 문짝이 흔들리면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온몸을 나뭇잎으로 덮고 수많은 창을 든 괴물이 막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막내는 너무나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쩍 벌렸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막내가 부들부들 떨며 괴물에게 말했어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목숨은 살려주지. 난 지금 목이 몹시 말라. 어서 밖으로 나가 야자 열매를 따와. 그러자 막내가 아주 괴로워하며 말했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좀 곤란해요. 보시다시피 전 손과 발이 없는걸요. 손과 발이 없다고? 그럼 내가 빌려주지. 괴물은 괴물은 이렇게 말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손과 발을 떼어 막내에게 주었습니다. 막내는 괴물이 준 손과 발을 달고 밖으로 나가 야자나무에 기어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나무에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작고 미끄러졌답니다. 그때마다 괴물은 날카로운 눈을 번쩍이며 소리쳤어요. 어서 열매를 따와 안 그러면 당장 없애버릴 테다. 막내는 있는 힘을 다해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야자 열매를 따서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쭉 미끄러져 내려와 괴물에게 손과 발을 돌려주었지요. 괴물은 돌려받은 손으로 열매 꼭지를 자르고는 꿀꺽 꿀꺽 즙을 마신 후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형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막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큰형이 말했어요. 잘했다. 하지만 다음에 그놈이 또 오거든 꼭 소라 고등을 들고 올라가거라.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온 힘을 다해 소라 고등을 풀어. 그러면 우리들이 재빨리 달려와 괴물을 없앨 테니까. 둘째 형도 말했습니다. 그래 막내야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고등을 불기만 하면 돼. 괴물은 너에게 손과 발을 빌려주었으니까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다음날 막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다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봐 어서 야자 열매를 따와 목이 말라 죽겠다고. 괴물이 손과 발을 빌려주자 막내는 괴물 몰래 소라고 등을 들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야자 열매를 던지지 않자 괴물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뭘 꾸물대고 있는 거야. 어서 열매를 던져. 그러자 막내는 태연하게 열매를 따는 척 하면서 들고 있던 소라 고둥을 힘껏 불었습니다. 고둥 소리를 듣고 괴물은 화들짝 놀랐지요. 아무리 괴물이지만 지금은 도망칠 발도 없고 맞서 싸울 손도 없으니까요. 괴물은 어서 손과 발을 돌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막내는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형들이 달려오기만을 기다렸지요. 곧 형들이 달려와 단칼에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그제야 막내는 안심하고 주르륵 나무를 타고 내려왔지요. 잘했어 막내야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뒤로 막내는 괴물이 빌려준 손과 발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토끼와 새 한 마리 옛날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다가 나무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눈알을 또르르 굴리며 맛있게 열매를 먹었지요. 그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토끼를 보았어요. 토끼님 무얼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이 열매 좀 보세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아 그러세요? 새는 열매를 힐끗힐 훔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토끼 그동안 날 그렇게 골탕 먹이더니 어디 혼 좀 나봐라. 새는 흠흠 헛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달고 맛있다 해도 하늘나라의 열매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토끼가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열매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언제나 달콤한 열매가 가득 하지요. 지금 그곳에 가는 길인데 함께 가실래요? 정말이에요? 저도 갈 수 있나요? 그럼요. 제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걸요? 아 고마워라.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가서 기타를 가져올게요. 잔치에는 원래의 음악이 있어야 하잖아요. 토끼가 깡충거리며 기타를 들고 뛰어오자. 새가 말했습니다. 얼른 제 등에 타세요. 제 몸을 꼭 붙잡으시고요. 자 이제 날아오릅니다. 새는 토끼를 골려줄 생각에 절로 신이 났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 오르자. 새가 소리쳤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토끼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새는 아무 말 안고 빙글빙글 팽그르르 위로 아래로 날아갔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위로 붕 올라갔다가 아래로 쌩 곤두박질 치기도 했습니다. 토끼는 새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하지만 핑그르르 뱅그르르 너무나 어지러워서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았답니다. 그만 그만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발 그만해요. 어지러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하늘나라가 눈앞에 와있으니까요. 새는 아까보다도 더 빠르게 위로 아래로 옆으로 뒤로 마구 날아다녔습니다. 그만 그만해 어서 나를 땅에 내려줘. 토끼는 소리소리를 지르다가 메고 있던 기타로 새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어찌나 새게 쳤던지 새의 머리가 기타 구멍으로 쑥 들어갔어요. 새가 정신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자 토끼는 새의 날개를 쫙 펴서 무사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뒤 새가 깨어나자 토끼가 말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당신 친구들에게 기타를 벗겨달라고 하시지 이건 나를 골탕 먹인 벌이야. 새는 기타에서 머리를 빼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마침 내 머리가 구멍에서 쑥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애를 쓴 탓에 목에 있던 털이 한움큼이나 빠졌답니다. 그 새는 바로 말똥가리랍니다. 말똥가리의 목에 털이 없는 건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늘의 동화 공주와 결혼한 잭 옛날 어느 나라에 큰 근심거리가 있었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나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 나라의 왕도 구렁이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군사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는 여왕이 영리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잭을 불러 말했습니다. 잭, 내가 구렁이를 없애다오. 잭은 굵은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고는 구렁이를 잡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안녕, 구렁이야. 잭이 반갑게 말을 건네자. 구렁이도 반갑게 아는 채를 했습니다. 안녕, 잭. 여기 오다가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게 뭔데? 이 섬에 사는 바보들이 그러는데 너는 너무 멍청해서 올가미 속에는 들어가지 못할 거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멍청하다고? 흥, 바보 같으니라고. 난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올가미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말이야. 구렁이가 흥분하여 소리치자. 잭이 말했지요. 정말? 그럼 한번 보여주렴. 잭의 말이 끝나자마자 구렁이가 올가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잭은 이때다 하고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고 구렁이는 올가미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지요. 곧 군사들이 몰려와 구렁이를 죽이자 잭은 여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렁이를 해치웠습니다. 수고했다. 잭. 그런데 한 가지 더 해결해줘야 할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인데요? 요즘 참새들 때문에 골칠한다. 참새들이 곡식을 다 쪼아먹는 바람에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지. 이번에 참새들을 없애주면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마. 잭은 곧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바구니를 만들어서는 밭으로 갔습니다. 여왕의 말대로 바테는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들로 그득 했답니다. 안녕 참새들아. 안녕 잭. 여기 오다가 참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게 뭔데? 이 섬에 사는 바보들이 그러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 바구니를 다 채우지는 못할 거래. 그러자 참새들이 저마다 쨍쨍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그럼 당장 보여주지. 참새들은 바구니 안으로 후루룩 날아 들어가더니 서로 몸을 꼭꼭 붙여 앉았습니다. 바구니가 참새들로 빽빽이 채워지자 잭은 얼른 바구니 뚜껑을 닫았지요. 그러고는 여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여왕님 참새들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왕은 아주 기뻐하며 말했답니다. 잭 너는 참 영리한 사람이구나. 당장 내 딸과 결혼식을 올리자꾸나. 이렇게 해서 영리한 잭은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요정들의 요정들의 호수 옛날 옛날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부잣집에 농사일을 해주고 아주 적은 돈을 받았어요. 그는 날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일을 하러 갔지요. 일터로 가는 길에는 굉장히 넓은 밭이 있었습니다. 그 밭은 돌과 잡초가 뒤섞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한 수확을 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에 요정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밭을 지날 때면 요정들이 못된 짓을 할까봐 땅만 보며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밭에 대해 생각하고 꿈까지 꾸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저렇게 넓은 밭을 버려두다니 저 밭을 읽으면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 정신이에요. 땅에 요정들이 못된 짓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다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면 우린 어쩌라고요. 농부는 요정들의 밭에는 얼신도 않겠다고 아내와 약속 했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아내와의 약속을 잊고 살금살금 요정들의 밭으로 갔습니다. 땅의 주인인 요정들이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먼저 잡초부터 뽑아야겠는걸. 그는 두 손으로 잡초를 잡고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잘 뽑히지 않았어요. 좋아. 누가 힘이 센지 어디 해보자고. 농부는 손에 침을 뱉고 큰 소리를 지르며 다시 잡초를 잡아당겼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던지 드디어 잡초 뿌리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땅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잡초를 뽑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농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이군. 부탁할 일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끊어지더니 다섯 명의 요정들이 햇빛에 비친 물방울처럼 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나 잡초들을 뽑지 뭐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던지 해가 질 때쯤에는 잡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집에 가서 그날 일어난 일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기뻐하기는 커녕 화를 냈습니다. 못된 요정들을 뭘 보고 믿는 거죠. 다음에 또다시 간다면 요정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농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이미 요정들의 밭에 널려있는 수많은 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다음날 농부는 요정들의 밭에 가서 돌을 치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농부는 깜짝 놀라며 밭에 널려있는 돌들을 치우려 한다고 말했지요.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이군. 부탁할 일이. 이번에는 열 명의 요정들이 나타나 돌들을 치웠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조약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어요. 요정들이 못된 짓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요? 아내의 말에 화가 난 농부는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요정들의 밭에 농사를 짓기로 굳게 결심했지요. 다음날 아침 농부가 밭으로 가서 땅을 파려는 순간 또다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농부는 땅을 일군다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이군. 부탁할 일이. 이번에는 스무 명의 요정들이 나와서 열심히 땅을 읽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흙은 마치 밀가루처럼 부드러워졌어요. 이번만큼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농부는 결심했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수술을 심어야지. 농부는 비가 오자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려는 순간 이번에도 역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씨를 뿌리려고요. 농부는 이제 자신 있는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이군. 부탁할 일이. 이번에는 40명의 요정들이 나타나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해가 질 때까지 밭 전체에 씨를 뿌릴 수 있었어요. 몇 주 동안 농부는 하루 종일 밭에서 지내며 수수가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들이 날아와 수수를 쪼아먹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에도 새들이 와서 수수를 쪼아먹었습니다. 이러다 새들이 곡식들을 다 먹어 치우겠군. 농부는 걱정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농부는 진배를 들고 밭 한 가운데를 걸어 다녔어요. 진배는 아프리카의 전통 악기입니다. 북이나 드럼 과도 비슷합니다. 그가 진배를 한 번 치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농부는 진배로 새들을 쫓는다고 말했지요. 그때였어요. 고 80명의 요정들이 나타나 진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새들이 날아오르자 농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지요. 농부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요정들은 계속해서 진배를 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몹시 아팠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대신 밭에 나가보라고 했지요. 밭으로 간 아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수수를 보며 군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수수 때 하나를 잘라서 씹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 소리에 놀란 아들이 수수 때 하나를 꺾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이 있군. 부탁할 일이. 이번에는 2만 480명의 요정들이 수수 때를 꺾어 먹기 시작했어요. 한 시간쯤 지나자 밭에는 수수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곡식을 다 망쳐버렸다고 걱정하며 커다란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밤이 깊어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농부는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정들의 밭까지 왔을 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에요. 이 밤의 바위 뒤에서 뭘 하고 있니? 그러자 놀란 아들은 낮에 있었던 일을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농부는 화를 내며 아들의 엉덩이를 때렸어요. 그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러자 농부는 아들을 때리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 부탁할 일이 그러면서 4만 960명의 요정들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농부가 그만두라고 사정했지만 요정들은 농부의 아들을 계속 때렸습니다. 결국 농부의 아들은 바나나 나뭇잎처럼 납작해졌습니다. 한편 농부의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찾아 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몸이 납작해진 아들이 있었어요. 아내는 너무 슬픈 나머지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그때 또다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러자 그녀는 너무 슬퍼서 머리카락을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 있군. 부탁할 일이 이런 소리와 함께 8만 1920명의 요정들이 나타나더니 아내의 머리카락을 남김없이 다 뽑아 버렸습니다. 마침내 농부의 아내는 대머리가 되어버렸고 절망에 빠진 농부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농부는 아들이 납작하게 되었고 아내가 대머리가 되어 운다고 말했지요. 우리에게 부탁할 일이 생긴 모양 있군. 부탁할 일이 이렇게 말하며 수많은 요정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요정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밭은 호수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는 요정들의 호수라는 커다란 호수가 생겼대요. 그리고 호수가 에는 세 그루의 바오밤 나무가 있는데 두 그루는 크고 한 그루는 작고 납작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믿거나 말거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토정 비결이라는 책을 봅니다. 올 한해 운수가 어떨까 하고 보는 책이지요. 그걸 쓴 사람이 이지함 이라는 사람입니다. 앞니를 잘 말아 맞춰서 그런 책을 쓴 것입니다. 이지함 삶이 어려서 서경덕이라는 새생한테서 세상일을 배웠어요. 집안 살림이 어려워 걸핏하면 밥을 굶으니까 하루는 새생이 이지함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저기 아무데 섬에 한번 가보아라. 거기 대나무 숲에 들어가보면 금덩이가 많이 있을 테니 작은 것 하나만 가져다가 살림에 보탰어라. 대신 딱 하나만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섬에 갔습니다. 섬의 대나무 숲이 빽빽한데 들어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금덩이가 많이 있더래요. 주먹만 한 것도 있고 밤톨 만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밤톨 만한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딱 돌아서는데 그만 욕심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먹만 한 걸 하나 더 가졌습니다. 금덩이 두 개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집에 돌아왔지요. 와서 딱 보자기를 풀어보니 글쎄 금덩이가 아니라 개구리 두 마리가 폴짝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일을 그르쳤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반듯하게 차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그 재주로 남을 많이 도와줬지요. 앞니를 잘 알아 마치니까 가난한 사람한테는 자네는 올 농사를 이렇게 저렇게 지어보게 해서 가난을 명쾌해주고 명짧은 사람한테는 자네는 올해 어디어디를 가지 말게 해서 명을 늘려주고 처녀총각 인연도 맺어주고 초상난진 무덤자리도 봐주고 말입니다. 한해는 여름에 날이 몹시 가물었는데 이지암이 가만히 보니 곧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강물이 넘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강가 낮은 데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지요. 밤낮으로 사람들을 구슬려서 언덕 위 높은 곳으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얼마 뒤 정말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쳤을 때 사람들이 다 물난리를 면했지요. 그런 재주를 가지고도 자기는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흙집에 살면서 조금도 재물을 모으지 않았대요. 그래서 호가 흙집이라는 뜻으로 토정 이었습니다. 이지암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워낙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끼니를 못 이을 지경 이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친정에 와서 사정을 했지요. 아버지 저 밥이나 좀 안 굶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이지암이 딸한테 쌀똑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쌀똑을 가져가서 하루 세 번씩 밥 지을 때마다 뚜껑을 열어보아라. 행여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딸이 그 쌀똑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 말대로 하루 세 번씩 밥 지을 때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뚜껑 열 때마다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서너 호흡씩 딱 식구들 먹을 만큼만 들어 있는 거예요. 싹 읽어서 밥해 먹고 다음에 열어보면 꼭 그만큼 들어 있고요. 이러니 밥 굶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이상했어요. 전에는 굶느니 먹느니 했는데 아내가 친정을 갔다 오고부터 밥을 한 끼도 안 거르고 딱딱 끼니때만 되면 해먹으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랬지만 남편인데 뭐 어떨라고 하고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듣고 쌀떡을 살펴보니 독전에 조그만 구멍이 딱 쌀알 하나 나올 만큼 뚫려 있는데 거기서 쌀이 하나씩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렇게 천천히 떨어져서야 어디 감질러서 보겠나 저놈의 구멍을 더 크게 뚫으면 쌀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겠지 하고서 끌로 갈아서 구멍을 키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쌀이 나오지 않더래요. 이지함이 죽기 전에 사람의 앞날을 알아맞히는 책을 썼는데 그게 토장 비결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지함이 죽게 되었는데 그 책을 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았대요. 운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잘 살 팔자인데 뭐하러 일해 하며 일을 안 했고 운이 나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망할 팔자인데 뭐하러 이래 하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책을 모두 거두어서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반쯤 탔을 때 제자들이 불을 끄고 책을 구했지요. 그러니까 절반만 구하게 된 것입니다. 불이 타 없어진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제자들이 채워 넣었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뭘 알겠나요? 아무렇게나 써서 채워 넣었지요. 그래서 토정 비결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손순의 효심 옛날 옛날에 손순이라는 사내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삭반의 질로 얻어온 밥을 모두 나에게 주시면서 날 키우셨지. 당신은 이미 밥을 먹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시고는 그때 나는 어려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 이젠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 어머니를 정성껏 모셔야 해. 손순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버릇 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손순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효자였지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어머니께 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손순은 무척 가난했답니다. 손순에게는 다섯 살 된 아들과 착하고 부지런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손순 부부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여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오늘 얻은 양식이 이것밖에 안되네요. 손순은 아내의 말에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살로 어머니께 밥을 지어드리고 우리는 시래기죽으로 때옵시다. 어머니께선 눈이 어두우시니 우리도 쌀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실 거요. 마음 시착한 손순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손순 부부는 집에 도착했지요. 그때 낡은 초가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손순의 아들 마루가 재빠르게 뛰어와 손순에게 안겼습니다. 마루야 할머니 말씀 잘 들었어? 네 착하게 잘 놀았어요. 그러자 손순의 어머니가 방문 밖으로 나오며 대답 했습니다. 정말이란다 우리 손자 녀석이 얼마나 착한데 낡은 초가 밖으로 행복한 웃음이 넘쳤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손순의 아내가 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건 쌀밥이 아니냐 어머니가 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 일을 한 집에서 품삭을 넉넉히 주어서 모처럼 우리 식구가 쌀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순은 애써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주 마음이 넉넉한 주인인가 보구나. 손순과 아내는 어머니가 행복하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나도 쌀밥죠. 손순의 아내는 흠친 놀라며 서둘러 마루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손순의 어머니는 손자의 말을 듣고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마루는 쌀밥이 아닌 게냐 어머니 사실은 그게 손순이 말을 잊지 못하자 어머니는 마루의 밥그릇을 들고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이건 시래기 죽이 아니냐 어머니 우리들은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너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어린 것이 시래기 죽으로 되겠느냐 나 같은 것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어머니는 제 말을 잊지 못하고 마루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마루야 배고프지 자 맛있는 쌀밥이다 어린 마루는 할머니가 주는 쌀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 몫의 쌀밥은 마루가 먹게 되었지요. 마루는 이제 그만 먹이시고 어머니 드세요. 아니다 늙어서 그런지 밥맛이 없구나 난 우리 마루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단다. 손수는 이대로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되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후 손수는 조용히 아내를 뒷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손수는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그러자 아내가 재촉을 했습니다. 여보 왜 쉽게 말을 하지 못하세요. 손수는 한참을 괴로워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마음이 무척 아프지만 마로를 땅에 묻읍시다. 아내는 손수는 말에 무척 놀라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낙을 하고 말았지요. 그날 오후 손수는 손수는 아내는 마로를 데리고 숲속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등에 엎혀 곤히 자고 있는 마로를 보고 있자니 두 사람은 마음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마로를 묻읍시다. 그러고는 손순이 땅을 파자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땅속에 뭐가 있나봐요. 손순의 아내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손순이 땅을 파보자 이상하게 생긴 돌 종이 하나 나왔습니다. 손순 부부는 돌 종을 나무에 매달고는 시험삼아 쳐보았어요. 그러자 신비로운 종소리가 은은하게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였지요.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다니 여보 이 종은 보통 종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이건 분명 마루를 땅속에 묻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소. 맞아요 여보 우리 마루를 다시 데려가도록 해요. 그리하여 손순 부부는 아들과 돌종을 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손순은 들보에 돌종을 매달고 쳤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손순의 집으로 몰려왔지요. 여보게 손순 자네 집쪽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와보았다네. 이렇게 감동을 주는 소리는 처음이야. 맞아요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어느새 사람들의 돌종의 소리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돌종 소리는 이웃마을을 지나 대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신라의 임금도 그 소리를 들었지요. 정말 아름다운 소리로다.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아보아라. 신하들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걷다가 손손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이 이 돌종의 주인이오? 그렇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요? 폐하의 명령으로 왔소. 우리와 함께 대궐로 갑시다. 손손은 돌종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대궐로 향했습니다. 손손은 벌벌 떨며 흥덕왕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이 돌종은 어디 선한 것이냐? 흥덕왕의 질문에 손순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흥덕왕은 손순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효심에 무척 감동하였지요. 먼 옛날 과거라는 사람이 아들을 땅에 묻으려 하자 땅 속에서 금솥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 이번 돌종이 나왔구나. 지극한 의심에 하늘도 감동하여 내린 선물이 아니겠느냐. 흥덕왕은 손순에게 집 한 채와 해마다 벼 50석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순의 가족은 이제 낡고 추운 초가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시래기죽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되었지요. 대궐에서 돌아온 손순은 살던 집을 절로 지어 홍효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절에 돌종을 모셔두었지요. 그 후 손순의 집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손순의 어머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로도 어른이 되어 손순 못지않은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부자가 된 소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신 뒤 소녀는 혼자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요. 소녀에게는 방 한 칸도 누울 침대도 없었습니다. 가진 가진 것이라고는 쓰고 있는 모자와 입고 있는 옷뿐 이었어요. 어느 날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 한 분이 소녀에게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소녀는 고마워하며 빵을 받았지요. 더 이상 다른 욕심은 없었답니다. 가엾은 소녀는 넓은 들판으로 갔습니다. 들판을 걷던 소녀는 거지 노인을 만났어요. 노인이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몹시 배가 고프구나. 먹을 것 좀 있니? 네, 이 빵을 드세요. 소녀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빵 한 조각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기도를 드리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저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잠시 후 소녀는 한 여자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 말했지요. 아, 추워. 머리가 얼어붙을 것 같아요. 그럼 내 모자를 쓰렴. 소녀는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아이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혼자 말했어요. 저 가엾은 여자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녀는 또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윗옷을 입지 않은 채 덜덜 떨고 있었지요. 춥지? 이거 입어 소녀는 윗옷을 벗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계속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소녀는 또다시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찢어진 얇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런 춥겠구나 내 치마를 입으렴. 소녀는 치마를 벗어주었답니다. 숲에 이르자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길을 걷던 소녀는 깜짝 놀랐지요. 숲속에 한 아이가 벌거벗은 채 추위에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곤 이 속옷밖에 없구나. 소녀는 하나 남은 속옷마저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마침내 벌거송해가 되었지요. 그때 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져 내리더니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동전으로 변하는 겁니다. 소녀의 몸에 닿은 별들은 곧 하얀 옷으로 변했어요. 양털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옷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옷에 동전들을 가득 주워 담았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소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살생하지 않는 스님 한 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기차나 버스를 타고 휭하니 갈 수 있지만 옛날에야 어디 그랬나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어 높은 고개를 넘고 콸콸 물이 흐르는 계곡을 지나야 했지요. 그렇게 험한 산길을 몇 날 며칠 동안 걸어간 다음에야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선비는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걸었어요. 큰 고개를 넘고 나무들이 우거진 숲도 지났습니다. 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자 숨이 차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졌어요. 아이고 힘들다. 여기서 좀 쉬어가야겠다. 마침 길가에 바위 두 개가 보여 선비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바위에 기대어 앉았답니다. 그러고는 보짐 속에 든 주먹밥을 꺼내 맛있게 먹었지요. 그러자 굳은 다리도 풀리고 기운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가볼까? 선비는 더듬더듬 옆에다 두었던 지팡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대신 뭔가 뭉툭한 것이 잡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호랑이 꼬리가 아니겠어요? 호랑이란 놈이 꼬리를 바위 틈에 넣은 채 바위 뒤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호랑이가 어흥 하고 울었어요.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꼬리를 획 잡아당겼으니 그럴 수밖에요. 선비는 얼떨결에 그만 호랑이 꼬리를 더 세게 움켜 지웠습니다. 꼬리를 놓으면 당장 호랑이가 달려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테니 일단은 호랑이 꼬리를 더 꽉 움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비가 죽을 힘을 다해 호랑이 꼬리를 잡아당기자 호랑이는 바위 틈에 엉덩이를 붙인 채 어흥하며 울어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선비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아래에서 바랑을 메고 지팡이를 짚은 스님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도와줄 사람을 만났으니 말이지요. 스님 스님 선비가 큰 소리로 부르자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스님 그 지팡이로 이 호랑이를 좀 때려 잡아주세요. 세 시간도 넘게 이놈의 꼬리를 잡고 있었더니 죽을 지경입니다. 어서 이 호랑이 좀 잡아주세요. 선비는 스님이 당연히 호랑이를 잡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서 이놈의 호랑이를 잡지 않고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비는 애가 탔습니다. 자고로 중은 살생을 하지 않는 법이요. 선비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고 스님 아무려면 짐승 목숨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하겠소. 그러지 말고 이놈을 좀 잡아주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도 스님은 여전히 고개를 젖는 겁니다. 선비는 입술이 바짝 바짝 탔지요. 스님이 그냥 가버리기라도 하면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되고 말 테니까요. 그럼 내가 호랑이를 잡을 테니 대신 스님이 이 꼬리를 잡아주세요. 그러면 스님은 살생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살생을 돕는 일이지요. 미안합니다. 선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다시 한 번 간청을 했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부처님께 시주할 테니 제발 호랑이 꼬리를 좀 붙잡고 있어주십시오. 그제야 스님이 못 이기는 척 다가와 호랑이 꼬리를 잡았습니다. 꼬리를 스님에게 넘겨주고 한숨 돌린 선비는 보쯤에서 돈을 꺼내 스님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요. 아니 호랑이를 때려잡지 않고 어딜 가는 거요?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선비는 대답도 않고 저만큼 걸어가 버렸어요. 아니 이것 보시오. 이건 약속이 들리지 않소. 날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하오. 어서 저 호랑이를 때려잡아야 할 거다니요. 스님의 말에 선비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살생을 싫어 한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소. 제발 가지 마시오. 저 돈 안 가지겠소. 아니 내 바랑 속에 든 돈도 다 드리겠소. 그러니 제발 이놈의 호랑이를 좀 잡아주고 가시오. 새 스님은 선비는 못 들은 척 하고 어정어정 걸어갔어요. 그럼 이 꼬리만 잡아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놈의 호랑이를 잡을 테니 제발 부탁이오.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붙잡은 채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희죽 웃으며 대답 했답니다. 스님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면서요. 살생이고 뭐고 우선 사람부터 살고 봐야 할 거다니요.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니 그제야 선비는 못 이기는 척 돌아와 호랑이를 잡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글쎄 스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끈질긴 덕에 아들 낳은 양반 옛날 어느 고울에 콧대 높은 양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만 양반이지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데도 귀는 살아서 어딜 가나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아무에게나 툭툭 반말을 해댔지요. 그런데 이 양반은 나이 50살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양반은 아이가 몹시 갖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자식 없는 사람들이 모두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는 겁니다. 옳지. 나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봐야겠다. 양반은 찬물을 한 그릇 떠가지고 절에 갔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해서 가지고 갈 것이 물밖에 없었거든요. 양반은 부처님 앞에 물그릇을 갖다 놓고는 턱 하니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답니다. 그러고는 부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 부처님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내가 어쩌다 보니 나이 신이 되도록 자식이 없네 그려 그러니 웬만하면 자식 하나 점지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양반이 하는 꼴을 내려다보던 부처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밥이야 떡이야 잔뜩 차려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어디서 볼품없게 생긴 사람이 찬물 한 그릇 달랑 들고 찾아와서는 반말을 해대니 말입니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기분이 몹시 상한 부처님은 하마터면 돌아앉을 뻔했답니다. 하지만 부처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양반은 날마다 물 한 그릇을 들고 부처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러고는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서 반말을 해댔어요. 아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부처라고 유세하는 건가? 그렇게 뻣뻣하게 굴지 말고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게. 응? 매일 와서 졸라대니 부처님 인들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 꼴이 보기 싫어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낳게 해 주었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게 된 양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게 다 부처님 덕인 것 같았어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암 아니고 말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쌀을 빌려다가 떡을 해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이랬어요. 거참 고맙네. 덕분에 귀한 자식을 얻었네. 근데 이왕 부탁을 들어준 김에 한 가지만 더 들어주게. 어렵게 얻은 내 아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커가도록 보살펴주게. 가만 보니 부탁을 안 들어줬다간 또 매일같이 찾아와 반말로 졸라댈 것 같았어요. 부처님은 하는 수 없이 양반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양반은 아들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아 정승사위가 되어 돌아온 아들 옛날 어느 고울에 지체 높은 영감님이 살았는데 늦은 나이에 아들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간 슬아의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영감님은 아들을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커가면서 점점 영감님의 속을 썩이는 것입니다. 하라는 글공부는 안하고 날마다 산으로 들로 쏟아니며 활쏘기만 했어요. 조금 더 크면 괜찮아지겠지. 영감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스무살이 될 때까지도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나이가 되도록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농사짓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매일 쏟아니기만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얘야 제발 정심 좀 차리거라. 도대체 어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을 쳐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그러니 나이 든 영감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보다 못한 영감님은 벌컥 화를 내며 아들을 쫓았습니다.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정승사위가 되기 전에는 아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거라. 그 말은 정신을 차리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지요. 그런데 순진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려면 정승의 사위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던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승사위가 되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정승사위가 되기 위해 아들은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아들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난생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새 한 마리가 시르릉 시르릉 하고 울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시르릉 시르릉 우는 새가 다 있네. 아들은 화살을 쏘아 시르릉 새를 잡았답니다. 그러고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새를 구워 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디선가 시르릉 시르릉 소리가 나지 뭐예요? 발걸음을 멈추면 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아들은 온몸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랬더니 저고리 섭에 시르릉 새 깃털 하나가 붙어있는 겁니다. 그걸 떼어내고 나니까 걸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깃털 때문에 소리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끈으로 깃털을 묶어 활에 매달고 갔답니다. 그러고 나서 또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빗죽빗죽 하고 우는 새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들은 그 새를 잡아 또 구워 먹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빗죽빗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깃털이 또 붙어 있었던 거지요. 아들은 깃털을 떼어 다가 시르른 깃털이랑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시르른 빗죽 소리를 내며 걸어 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라뽕 한라뽕 하고 오는 새가 날아가는 겁니다. 아들은 그놈도 잡았지요. 이 깃털도 소리가 날까? 궁금해진 아들은 한라뽕 새의 깃털을 몸에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걸을 때마다 한라뽕 한라뽕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들은 한라뽕 새의 깃털도 함께 매달고 갔어요. 드디어 한양에 도착한 아들은 정생집을 찾아가 머슴이 되었답니다. 이제 이댁 사위가 되는 일만 남았구나. 하지만 어디 그게 될 법한 소린가요? 보잘것 없는 시골뜨기 머슴 따위를 정생집에서 사위로 삼아줄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머슴이 된 아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답니다. 어느날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정생집 딸이 나들이를 가게 된 것입니다. 머슴은 가마꾼 하나를 고슬려서 제가 대신 가마를 메고 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머슴은 정생딸이 잠깐 쉬려고 가마에서 내린 사이 세그머니 깃털 세 개를 정생딸의 저고리 앞서 패 집어 넣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정생딸이 걸을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소리가 났겠지요? 정생딸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그러자 소리가 뚝 그쳤지요? 그런데 걸음을 옮기면 또 시르릉 빗죽 한라뽕 하는 겁니다. 정생딸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르릉 빗죽 한라뽕 소리가 나니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정생딸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니 정생댁에서는 난리가 났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부르고 점쟁이를 불러왔지요. 하지만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정생은 문 밖에 방을 내다 붙였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노라. 하고 말입니다. 머슴은 이때다 하고 앞으로 나섰지요. 대감마님 제가 아가씨의 병을 고쳐보겠습니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내 딸의 병을 고친다는 말이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누가 압니까? 혹시 제가 아가씨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요.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정생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머슴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방으로 방으로 들어간 머슴은 진맥을 하는 척 하다가 딸의 저고리 앞섭해서 한라봉새 깃털을 살짝 빼내고는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걸어보십시오. 정생 딸이 일어나 조금씩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르릉 빗죽 소리만 나는 겁니다. 한 가지는 고친 것 같습니다. 머슴은 시치미를 뚝대고 말했지요. 정생은 몹시 기뻐하며 머슴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고 난 머슴은 이번엔 빗죽 새 깃털을 슬쩍 빼냈어요. 그러자 이젠 시르릉 소리만 났습니다. 정생은 더욱 극진하게 대접을 하며 어서 나머지 소리도 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머슴은 조금 더 뜸을 들이다가 시르릉새의 깃털도 마저 빼주었답니다. 드디어 딸의 병이 났자 정생은 약속대로 머슴을 사위로 맞아들였어요. 이렇게 해서 정생의 사위가 된 아들은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들을 내쫓고 시름에 잠겨있던 영감님은 아들이 진짜 정생 사위가 되어 돌아오자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그 사이 철이 들었는지 집에 돌아온 아들은 글공부도 열심히 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다섯 명의 중 옛날에 신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신효에게는 늙고 병든 어머니 한 분이 계셨지요. 신효는 언제나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입맛이 무척 까다로운 분이었어요.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매일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효는 밥상을 차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집이 가난하여 매일 고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고기를 구하지 못한 신효가 채소 반찬만 있는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을 살피던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고기가 없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고기 반찬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반찬들이니 맛있게 드세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머니는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지요. 미안하다. 밥맛이 없구나. 신효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맛난 밥상 하나 차려드리지 못하는구나. 어머니를 위해서 내일부터는 사냥을 나가야겠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신효는 화를 들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사냥감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신효는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러다가는 오늘도 어머니께 고기 반찬을 못해드리겠는걸. 그때 아름다운 다섯 마리의 학이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신효는 우아한 학의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탄할 때가 아니지 저 학을 잡아야 해. 신효는 날아가는 학들을 향해 화를 겨누었습니다. 이윽구 신효가 쓴 화살이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화살이 한 마리의 학을 향해 날아가는 듯 했지만 안타깝게도 빗나가고 말았지요. 다섯 마리의 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신효의 눈에 학의 깃털이 보였습니다. 화살이 학을 빗나가면서 깃털 하나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신효는 땅에 떨어진 학의 깃털을 집어들었습니다. 우와 깃털이 정말 곱고 아름답군. 비록 단 하나의 깃털에 불과했지만 무척 아름답고 부드러웠습니다. 신효는 지금껏 살면서 많은 새들의 깃털을 보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품위있는 깃털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어쩌면 학을 마치지 못한 게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학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되지. 신효는 깃털을 눈에 갖다 대어 보았습니다. 깃털을 통해 본 산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땅이 움직이는 듯 하더니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신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효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요. 신효는 도망을 가려 했지만 몸이 움직여 지지 않았습니다. 신효는 무시무시한 곰을 보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곰이 신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신효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신효를 불렀어요. 여보게 갑자기 왜 그러는가 눈을 떠보니 곰은 온데간데 없고 이웃집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옆에 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곰이라니 자네는 뇌가 다가오자마자 쓰러졌다네. 신효는 번뜩 무엇인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학의 깃털을 눈에 대보았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웃집 남자가 다시 곰으로 보였습니다. 신효는 깃털을 눈에 댄 채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러자 이웃집 남자가 곰으로 보였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짐승과 같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짐승으로 보이는 거야. 신효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효는 더는 사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짐승인 줄 알고 화를 쏘았다가 사람이면 큰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고기 반찬은 어떻게 해결하지? 신효는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신효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밥상을 차리며 고민했습니다. 고기 반찬이 있어야 어머니께서 식사를 하실 텐데 어쩌지? 한참을 고민하던 신효는 칼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고기 반찬을 만들어 어머니께 드렸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는 모처럼 보는 고기 반찬에 미소를 띠며 맛있게 식사를 냈습니다. 그 후 신효는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신의 집에 저를 만들고 이름을 효가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신효는 학의 깃털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모습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나 어디에 가도 사람들이 모두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정령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없단 말인가. 신효는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효가 하솔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신효는 깃털로 마을 사람들을 살펴보았지요. 그러다가 신효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신효는 다시 깃털을 통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지요. 그래 이제부터 이곳에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신효는 집터를 찾으려고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집터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착하게 생긴 부인이 신효 옆을 지나갔어요. 부인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근처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러자 부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쪽 고개를 넘어가면 북쪽으로 향한 골짜기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살기에 아주 그만 이지요. 감사합니다. 부인. 신효는 부인의 친절한 안내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전까지 있던 부인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신효는 그 부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분은 관음보살 님인지도 몰라. 관음보살 님께서 내게 직접 가르침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어. 어서 빨리 그곳에 가서 절을 지어야 겠다. 신효는 관음보살 알려준 곳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작은 집 한 채 있었어요. 예전에 자장 율사가 이곳이 좋은 절터임을 알고 지어놓았던 것입니다. 마침 빈집인이 이곳에서 살면 되겠다. 그리하여 신효는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신효가 그곳에서 지낸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이었습니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다섯 명의 중이 신효의 집은 문을 두드렸어요. 신효는 밖으로 나와 다섯 명의 중을 반갑게 맞이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이곳은 길이 무척 험하니 제 집에서 편히 쉬도록 하시지요. 신효는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섯 명의 중은 일제히 고개를 가로 저었어요. 쉬어 가려고 그대의 집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대에게 맡겼던 우리의 물건을 찾으려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맡겨두었던 물건이라뇨? 신효는 어리둥절하여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다섯 명의 중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이지요.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한 중이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대가 가지고 간 가사 한쪽을 찾으러 왔답니다. 몇 년 전에 그대가 다섯 마리의 학을 향해 화를 쏘았던 것을 기억하시오. 다섯 명의 중은 예전에 신효가 사냥을 하려던 바로 그 다섯 마리의 학이었습니다. 신효는 가지고 갔던 깃털이 바로 그들 중 한 명이 떨어뜨렸던 가사였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효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깃털을 들고 나왔습니다. 학의 깃털은 잘 보관하여 처음 주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었지요. 신효가 깃털을 넘기자 그 중에 한 명이 깃털을 가사에 뚫어진 폭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꼭 들어맞았지요. 깃털이 천으로 바뀌자 다섯 명의 중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신효는 그제야 이 중들이 다섯 성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 성중이 방문했던 이 절이 바로 오대산의 월정사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월정사를 가리켜 나라 안에서 불법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학 백월산의 두 젊은이 백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수백리에 걸쳐 길게 뻗어 있고 보는 사람의 입이 저절로 벌어질 만큼 경치도 좋았답니다. 사람들은 이 산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백월산의 동남쪽에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노힐과 달달이라는 두 젊은이가 살고 있었지요. 두 젊은이는 생김새부터 연애 사람과 달랐습니다. 체격이 매우 크고 타고난 성품까지 남달라 첫눈에 보아도 평범하지가 않았지요. 게다가 두 사람은 인간 세상을 뛰어넘는 깊은 뜻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곧 정다운 친구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은 스무살이 채 되기 전에 앞으로 자신이 갈 길을 이미 정해두었습니다. 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네. 자네는 어떻게 할 텐가? 나도 마찬가지일세 우리 둘이 함께 절로 들어가면 좋겠군.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고개 너머에 있는 암자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다른 마을에 오래된 절이 있는데 몸과 마음을 수행하기에 좋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노일과 달달은 곧 짐을 꾸려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했지요. 그들은 스님이었지만 그전에 장가를 가서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가난했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지요. 물론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돌을 닦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세상 사리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일과 달달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름진 밭에 풍년이 드는 것은 좋은 일이나 마음이 배부르고 따뜻한 것만 못하고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좋긴 하지만 덕이 높은 여러 성자들과 부처님이 계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노는 것만 못하지 않은가. 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 부처가 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참된 도를 얻을 수 있는데 말일세 우리는 이미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으니 마땅히 이속세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높고 숭고한 부처님의 도를 이루어야 하거늘 어찌 이 혼탁하고 시끄러운 세상사에 빠져 지낼 수 있겠는가. 마침내 두 사람은 가족들과 헤어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부처님의 도를 닦으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꿈의 서쪽 하늘에서 흰 빗줄기가 내리비치더니 그 빗속에서 금빛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정수리를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꿈에서 깨자마자 서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참 신기한 꿈도 다 있지 불쌍 흰 빗줄기 속에서 금빛팔이 내려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네. 그게 정말인가 나도 같은 꿈을 꾸었다네. 놀랍게도 두 사람이 꾼 꿈이 똑같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가족들을 떠나 곧장 백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달은 산 북쪽 고개에 있는 사자바위에 판자집을 짓고 노힐은 동쪽 고개 돌무더기 아래 시내가 흐르는 곳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기 암자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열심히 부처님의 돌을 닦았지요. 노힐은 온 정성을 기울여 미륵불의 돌을 탐구 했으며 달달은 하루종일 지칠 줄 모르고 아미타보를 외웠습니다. 그렇게 3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태어난 날인 4월 8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어떤 어여쁜 여자가 달달이 사는 북쪽 암자의 문을 두드렸 답니다. 가스몰이나 되었을 것 같은 아주 젊은 여자였지요. 여자의 몸에서는 고귀한 향기가 은은히 풍겼습니다. 달달이 문을 열고 나오자 여자는 묵어갈 것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달달은 매몰차게 거절했지요.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어. 더구나 절은 깨끗해야 하는 곳이니 더욱 그대가 있을 곳이 아니요. 그러니 여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달달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자는 노일이 있는 암자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녀는 아까와 같이 하룻밤 머물기를 정했습니다. 그러자 노일은 매우 난처한 얼굴로 물었답니다. 그대는 이 밤에 어디에서 오셨소.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품속에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새님께서 덕행이 높고 굿을 뿐 아니라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깊다기에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말한 뒤 다시 다시 한 번 하룻밤 묵어 묵어가기를 정했습니다. 노일은 몹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머물 곳이 아니오. 하지만 이 첩첩 산중에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어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소. 이 또한 자비로운 돌을 닦는 일 가운데 하나일 테니 안으로 들어오시오. 노일은 남자 한쪽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일은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불경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노일을 불렀습니다. 스님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을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노일은 깜짝 놀라 얼른 불을 밝혔습니다. 불을 밝혀보니 여자는 이미 아이를 낳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욕을 시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찌 해야 했고 노일은 부끄럽고 두려웠지만 여자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목욕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여자를 통 속에 안치고 물을 데워 씻겨 주었지요. 잠시 후 신기하게도 통 속의 물이 점점 금빛으로 변하면서 그윽한 향기가 풍겼습니다. 노일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노일에게 말했어요. 스님도 이물로 목욕을 하시지요. 노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여자의 말을 따라야 할 것만 같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목욕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문득 정신이 맑아지면서 살같이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어느색 연꽃 모양의 둥그런 판이 하나 생겨나 있었어요. 여자는 그것을 가리키며 노일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이 연화대 위에 앉으시오. 나는 관센 보살인데 스님을 도와 크나큰 부처님의 도를 이루게 하려고 온 것이오. 여자는 말을 마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편 달달은 여자를 보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들림없이 노일에게 갔을 거야. 그렇다면 노일은 오늘 밤 부처님의 계율을 어겼겠지. 가서 놀려주어야 겠군. 달달은 장난삼아 노일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노일은 온몸이 금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미륵 부처님이 되어 연화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달은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하고서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노일은 그날 일어난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달달은 길게 탄식을 했지요. 아, 내가 눈이 멀어 관세음보살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고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소. 하지만 그대는 나보다 현명하고 덕이 있어 먼저 부처가 되었으니 부디 옛정을 생각해서 내게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러자 노일은 달달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통 속에 아직 금빛물이 남아있으니 그대도 목욕을 하시오. 달달이 남은 물로 목욕을 하니 그 또한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백월산 아래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앞을 다투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두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저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참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감탄했지요. 두 부처님은 달려온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리에 대해 가르침을 들려주고는 구름을 타고 사라져버렸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부자가 된 소녀 이야기에서 소녀는 입고 있는 옷과 모자 그리고 아주머니가 주신 빵을 빼고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것조차 불쌍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지요. 그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소녀는 결국 부자가 되어 행복을 얻었습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소녀가 옷과 빵을 혼자서만 가지려고 했다면 소녀의 물건들은 언젠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빵은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먹을 수 없고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못 입게 되지요. 남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소녀는 더욱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